미니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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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멤버들 구경 온다 하더니 아무도 안오니? 요 뭐야 야 호랑이들 쟤 말하면 온다더니 다음 날이 왔구나 안녕 이야 이게 누구야? 아 난 정국이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 정국이가 올 줄은 없다 자다가 이거 알람도 제휴대에 와서 왔다고 일단 첫 번째는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는 게 우선이고 건강하게 돌아와줬으면 좋겠고 멤버들 다 그때부터의 저희의 테이크 2가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시작 우리 1단 이제 뭐 사실 군대 갔다 오고 하면 아마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2년 까지 뭐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시간들이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제 2분째 또 한번 에이 tek